아 일단 얘네들 부탁해 잘 봐 봐봐 봐봐 어? 아잇! 타! 야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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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왜 깜짝이 경찰이 떤? 씨바! 아 내가 뭐랬다고! 경찰에 신고하겠다고? 이 새끼들이 진짜 안되겠다잉! 쯤 더 위리할게 오 차 진짜 빨라 오오오오오 하이빔으로 표시해주고 하이빔 쏘고 야 타 탄다 탄다 근데 여러분들 저번에 이거 하다가 경고 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되고 바로 바로 산속으로 납치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번에 이거 하다가 경고 먹었거든요 바로 납치하겠습니다 아 야야야 야 이 새끼야 저번에 근데 차에서 그 돈 받고 그거 방송으로 나갔다가 바로 영자님한테 전화왔단 말이야 그거 한 번 더 하면 콜라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 예상되는 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인심매매하는 곳 인심매매하는 곳 어디였지 인심매매하는 곳 아는 분 여긴가 정말 깊은 산속이었던 것 같단 말이야 정말 깊은 산속이었던 것 같단 말이야 인심매매하는 곳 어디인지 아시는 분 아 아 아 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데리지마 데리지마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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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뭐 왜왜왜 왜왜왜 안 돼 안돼 뭐지 뻥 미 뻥 미 야 너 좋아하면 안되냐? 궁금해 야 너 좋아할수있잖아 어 아아.. 어허어엌 어허어여 어허어엃 어허어었 야 내가죽인거아니야 아 내가죽인거아니야 어디갔어 오우 내가 죽인거 아닌데 아 부쌌다 아아 없어졌어 어디로 갔니 까트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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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 아들이라아아아아 와아 하이너랠도 나론했습니다 개세드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